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9,50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모닝효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페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 즉 다시 말하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를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fmc 회의에서 dot plot 즉 점도표에서 나와 있는 내가 이 정도 금리를 내릴게 라는 표시인데요. 그런데 이게 검정색 선은 시장의 생각입니다. 시장의 생각이 이게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작년 11월부터 기억나시죠? 금리 많이 좀 내려줘 라는 이야기가 반영되면서 마지막에 1월 15일에는 200pp는 내려줘야지 라는 식으로 시장의 생각이 반영이 됐다가 이게 점점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확하게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파울은 금리 안 내려준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내려줘 라고 했다가 안 내려줄 거야? 하고 해서 다 지금 정상화가 됐다. 이 이야기는 연준의 점도표가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이 더 이상 금리를 더 안 내려준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이 그림 하나가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우선은 비트코인 이야기하기 전에 비트코인 하도 오르니까 금 가격도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나도 좀 가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만 7% 상승했고 지금 기준으로 1,5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22% 급등했고요. 그런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시바이누, 발음을 잘해야 되죠? 시바이누 이런 코인이 어제 45% 올랐고요. 일주일 사이 220% 올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밈코인의 상승률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용어를 아신다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전체 크리프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초 기준으로 40%였는데 지금은 54%까지 올랐으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만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코인들이 나도 좀 오르자! 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밈코인의 가격이 계속 많이 올라갈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ETF가 승인됐고 ETF가 승인된 이후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일 것이고 1월에 승인된 이후로 자금들이 계속 꾸준히 유입되다가 특히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ETF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기억하시면 ETF 승인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빠지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존의 펀드에서 자금이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유출돼서 새로 만들어진 ETF로 자금이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초반에 ETF 승인되자마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정말 많은 비트코인이 유출됐고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파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서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손받김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가는 것이 8,400밀리언 정도 되고요. 들어온 것은 아이쉐어 그러니까 블랙락 ETF로만 들어온 것도 7.7이 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를 퉁치면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4월 19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반감기가 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채굴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반감기가 있을 때는 그 전 2, 3개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없어질까 봐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냥 전 지구상에서 사라질까 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이 보상이 반으로 주면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망해버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이상 채굴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보상 체계가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보상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그 매출이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으로 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반도체가 없어진다. 이게 뭐 말같이 또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거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0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제로가 될 가능성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상승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말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해지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는 부채 증가에 대한 해지 수요가 비트코인의 진짜 상승 이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반대로 화폐가치의 하락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국의 통화 기준으로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선은 달러 기준으로 볼까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을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엔화 기준으로 볼까요? 엔화 기준으로는 2월 중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비트코인과 기존 화폐의 싸움에서 달러는 버티고 있는데 엔화는 이미 무너졌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라화를 한번 보실래요? 리라를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달러화는 버티는데 엔화는 좀 지는 거고 터키 리라화는 아예 그냥 얍얍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지역은행 등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고 있고 지역은행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개념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영래포의 잔고가 떨어져요. 이게 뭔 말이에요? BTF 대출이 이제 중단돼요. 뭔 말이에요? 잘 설명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주말 동안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준이 다음 QE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QE, QT, OT까지 이 내용들도 아셔야 되는데 그 내용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렸고요. 이거 다 무료니까 꼭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최근에 닉티미러스 기자가 저 사람 잘하면 다음에 연준 의장도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엄청 띄워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딱 이 표현이 중요했어요. 우리 이제 단기체를 많이 사자. 왜냐하면 단기체를 많이 사면 다음에 우리가 QE를 할 때 자산 매입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자산 매입할 때 도움이 되니까 단기체를 많이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단기체를 왜 많이 사요? 그러면 은행들 망하잖아. 그거 볼 거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기억해보시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옐런 장관이 우리 장기로 빌리지 않고 단기로 빌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부터 금융시장이 주가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상황은 장기로 빌릴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좀 빌려주세요. 한 10년만 빌려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빚고 10년 빌려. 이렇게 하겠지만 하루만 빌려주세요. 내일 만나서 드릴게요. 라고 하면 또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로 빌리는 것과 단기로 빌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단기로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의 이야기는 이런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준이 단기 채권을 많이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까요? 최근에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미국 정부가 안 빠지게 막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14%가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더 살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진 비트코인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봤더니 0.1%도 안 되더라고요. 0.1%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진 총 자산을 체크해 보니까 무려 170조 달러나 됩니다. 170조 달러요. 170조 달러나 자산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전부 다 미국 사람이 들고 있어봤자 1%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1%도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9조 달러인데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돈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면 주식시장이 100조인데 비트코인 1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미국 사람도 계속 늘린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수차례 오랫동안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자꾸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괜히 부추기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포모를 만들어서 또 비트코인을 사게 만들고 이럴 생각은 없어요.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매수한 비트코인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밤에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 작은 물량을 가져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그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3년이나 5년 후에는 반드시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을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요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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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